퇴직연금 수익률이 1%대 중후반까지 떨어지면서 은행예금보다도 못하다는 푸념 섞인 지적이 나오는데요.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퇴직연금 적립금에 거의 대부분이 투자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 이율이 초저금리 탓에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박규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. 올 2분기 기준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.76%로 지난해 말보다 0.5%포인트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퇴직연금 적립금 1위인 삼성생명은 확정급여 DB형 기준으로 수익률이 1.9% 그 다음으로만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1.79, 1.64%에 그쳤습니다. 문제는 앞으로도 더 내릴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.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90%가 투자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이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30조 원 규모의 적립금을 관리하는 삼성생명은 이달 적립금을 편입시키는 상품 이율을 더 낮췄습니다. 채권금리, 정기예금금리 등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상품 적용율도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. 삼성생명은 고정금리 3년짜리 상품의 이율이 이달 1.82%로 전달보다 0.1%포인트가란 줄었고 올 3월과 비교하면 0.36%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. 한화생명과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이율이 각각 1.95, 1.28%로 줄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고를 수 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사실상 가입 후 방치하고 있는 확정기여, DC형 상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 SBS CNBC 박규현입니다. SBS CNBC 박규현입니다. SBS CNBC 박규현입니다.